빠하! 바삐용입니다. 지난번에 가을이 이제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슬슬 스물스물 추위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즌오프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이 되겠죠. 시즌오프라고 하면 보통은 고백이랑 바이크들은 겨울동안 타기에 살 좀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즌오프라는 단어를 쓰면서 겨울에 바이크를 안전한 곳에서 보관을 해서 겨울을 나는 라이더들에게 있어서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겨운에 바이크를 보관하는 데 주의점이라던가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리배를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부분은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타지는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이유가 뭐냐면 오토바이 배터리가 자연적으로 방전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 그리고 최초의 배터리의 액이라고 하죠. 황산액을 주입해서 밀봉실을 덮어넣는 통상 MF 무보수형 배터리라고 되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황산액을 충전한 그 시점에서부터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배터리의 수명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배터리 안에서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발생되면서 액을 부은 그 순간부터 배터리 수명이 다 될 때까지 그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방전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바이크에서 암전류라고 하죠. 대기 전력 뭐 이런 것처럼 그 소비되는 전류가 처음에는 미비해서 한 두 달 정도는 세워도 문제가 없지만 두 달 이상의 아주 장기간 바이크를 세워두게 된다면 그 암전류가 배터리 사용 전류에 영향을 끼치게 될 정도로 방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배터리가 토바이의 엔진 관리 상태나 오일 유막 유지 상태를 보는 하나의 척도로 보는 이유는 엔진은 복잡한 금속 내부에 작동하는 기계적인 부분은 대부분 철로 되어 있습니다. 카본, 그러니까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철입니다. 이 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녹이 슬죠.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 부식이 일어나는 걸 방지를 해주는 것이 오일이죠. 오일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윤활과 부식 방지입니다. 그 부식 방지,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캠샤프트라던가 이런 기계적인 부분에 오일이 촉촉하게 도포가 되어져 있다가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오일이 엔진 오일 팬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속 부분에 코팅되어져 있던 오일이 떨어지면서 금속 부분이 일부 공기 중에 노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금속에 부식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엔진 시동을 주기적으로 해주지 않으면은 내부에 장착되는 오일실 그리고 고무, 오링 같은 것들에 경화가 굉장히 빨리 촉진이 되어서 누유 시점이 빨리 발생되곤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건강한 상태의 엔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시동 걸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오토바이의 엔진 내부의 윤활 상태를 새롭게 윤활을 코팅해 줄 수 있는 그 시점을 알려주는 그런 인디케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기 이전에 한 번씩 시동을 걸어서 배터리 충전 겸 엔진을 돌려준다면은 그만큼 엔진 내부 구석구석에 다시 오일을 한 바퀴 순환을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에 다시 재윤활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건강한 상태의 엔진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마저도 어려우시다면은 배터리를 아예 분리를 하셔가지고 따뜻한 방에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신차 출고되는 바이크 같은 경우 신차로 출고하신 지 얼마 안 된 바이크들 고가의 유아사 배터리들 순정 배터리들은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20-30만원대 합니다. 다만 그게 아닌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10만원 미만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굳이 뭐 배터리를 분리해가지고 집에까지 들고 가신다던가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특히 중저가형 3-4만원대 이런 제품군들은 사실 뭐 계절마다 한 번씩 바꿔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배터리 성능과 내구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유아사 배터리 제품에는 솔직히 못 미친다 생각합니다. 괜히 배터리가 비싼 게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바이크를 장기간 주차를 해두면은 아까 엔진처럼 습기와 공기 노출 이걸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특히 바이크 연료탱크는 차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플라스틱 탱크를 채용하고 있는 바이크도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고가의 바이크들은 알루미늄 그리고 일반 통상적인 바이크들은 다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 그래서 외부에는 이제 녹이 슬지 말라고 우리 바디 컬러에 맞게 똑같이 도색이 되어져 있고 내부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신차들은 괜찮아요. 근데 조금 연식이 되는 차량들은 내부에 코팅되어 있던 것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특히나 탱크가 꿀밤을 먹었다던가 이런 문제로 탱크를 판금 도색을 진행을 하였던 경우에는 내부에 코팅이 반드시 벗겨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연료가 차 있지 않은 부분은 공기에 노출이 되어 있겠죠. 공기와 노출되는 부분은 부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바이크를 타지 않을 때는 신선한 연료를 최대한 가득 채워 두시고 보관해 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연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휘발유 물도 오래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휘발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한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터리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내부에는 연료를 소진하면서 새롭게 채워주고 순환을 해줘야 연료의 변질도 어느 정도 지연할 수 있고 배터리 충전도 겸하고 그리고 엔진 내부에 윤활 겸하기 때문에 겨울에 바이크를 타지 않으시더라도 시동 걸어 주시면서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최대한 연료 탱크에는 가득 채워서 안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주시고 배터리는 분리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바이크는 엔진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금속, 철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볼트 말고 또 금속 부분이 있고 윤활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포크, 프론트 쇼바입니다. 프론트 쇼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너 튜브 금속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면이 매끄랍게 되어 있는 이 이너 튜브 또한 녹이 슬겠죠? 이너 튜브가 어떤 식으로 녹이 슬지 않느냐라면 끊임없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너 튜브의 내부에 있는 오일이 이너 튜브에 묻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오일실이 그 묻혀져 있는 오일들을 깨끗이 쓸어서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바깥에 있는 더스트실이 오일실이 지나가기 이전에 더러운 것들, 묻어 있는 것들을 삭 닦아 밀어주는 역할을 하죠. 간혹 가다가 특히 바닷가 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해풍 많이 받는 지역 쪽에 있는 차량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습한 곳에 커버를 씌워두고 통풍이 되지 않게 커버를 씌워두고 오래 보관을 해놨던 바이크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너 튜브에 곰보, 이너 튜브에 노 곰보가 일어나는데 그 곰보로 인해 가지고 프론트 쇼바가 터져서 오일 누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닷가 쪽 해풍이 드는 쪽에 주차를 해두는 바이크 또는 장기 보관해두는 바이크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프레이형 구리스를 얇게 도포해 가지고 보관하실 때는 그렇게 도포해 두셨다가 닦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안 닦으시면 그 주변 부분에 굉장히 큰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론트 디스크 쪽이나 이런 데 묻지 않도록 이제 뭐 소미라던가 뭐 이제 거즈 같은 데다가 스프레이형 구리스를 조금 소량 묻혀 가지고 튜브를 주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그러면 고가의 비싼 프론트 쇼바를 망가뜨리는 일은 방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교훈의 바이크 보관 또는 바이크를 장기간 보관할 때 필요한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